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권장해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아픈 아이에게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를 권장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대구보 한의원 원장과 카페 관계자 70여 명을 의료법과 아동법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황연미 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